그서지 그서지 잘한다 잘한다 역시 아니 요즘 산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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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선택할게 왜 안해요? 응 응 응 내가 이십개 하는거 아니에요? 이십개 하는거 아니에요? 이십개요 이십개 20개 20개죠? 네 20개 뭐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계속 하시죠 30개씩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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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뭐 진행을 해야 돼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를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질문을 계속 해주세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안그러면 계속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얘기하니까 한국식비대표 한국식비대표 성홍 relax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윤 물 물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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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굉장히 돼서 이대로 끝나면 굉장히 들리겠죠? 지금 나온 둘이 지영이 뭐죠? 지영이 너무 귀여운 거에요 너무 틀났죠? 응력을 해도 너무 틀났죠? 아 맞아요 진짜 제 말이 그거예요 도넛과 소녀 시원을 맞게 해주세요 손잡이 떴어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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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오늘 그 1500일 너무 축하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3년처럼 이렇게 저를 돌리고 싶고 좋았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1500일 2000일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멋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테니까 1500일, 1500일, 1억 5천일까지 계속해서 블루 장태나 하며 던지면 안돼! 네네? 던지면 안돼! 아... 우리 하느님의 가방 아래에서는 갑자기... 우리가...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그래서 인사를 오늘 하루종일 발굴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하루 종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